안녕하세요. 별바라기TV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 모아엘가그랑대, 우미리네코뷰, 대방 노블랜드 리버파크 아파트 현장을 드론 탐방하였습니다. 먼저 모아엘가그랑대입니다. 위치는 AB11블록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5계동 510세대입니다. 평영대는 전용면적 59타입,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정은 토목공사 음마기가 끝나고 지하주차장 부분을 타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동, 남서양 배치입니다. 84타입은 검단 최초 오베이 설계입니다. 다음은 우미리네코뷰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4계동 437세대입니다. 전용 59A타입 186가구, 59B타입 81가구, 59C타입 26가구, 84A타입 115가구, 84B타입 29가구입니다. 단지 앞으로는 계양천이 흐릅니다.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공정은 토목공사 완료하고,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방 노블랜드 리버파크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7계동 722세대입니다. 평영대는 전용면적 59타입과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2022년 10월 예정입니다. 대부분 남동, 남서양 배치이고 단지 앞에 건물이 없어서 조망권이 우수해 보입니다. 토목공사 완료하고,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뒤로 계양천이 흐르고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 보입니다. 모아에가, 우미린 에코비오, 대방 리버파크는 분양권 전매 제한 3년입니다. 등기 후 매매 가능한 단지입니다. 세상 Este남 에코리오입니다. 었습니다. 분양이들이 아멘 우미린 전면동은 계양천 조망입니다. 김포풍모지구 김포풍모지구입니다. 묘때몰부지구입니다. 검단일기 신도시 상업지구 상가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단 신도시 모아일가그란데 우미린 에코비오 대박 노블랜드 리버파크 공사 현장을 드론 탐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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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